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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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용히 왜왜왜? 아니 아까 집에 가신다는 형님이 저 옷 입고 왜 돌아다니고 계시냐 지금? 어디 어디? 우리 집 오시는 거 아니야? 난 원시인 형님 그 컨텐츠는 끝났잖아요 한 잔 더 먹는 거 같아서 아니 집에 가라고 보니까 옷이 없어 형님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모이신 거 같네 여기 아니야 아니야 욕심은 너무 많이 내시는데 그럼 안되지 일부러 고기 잡으러 가라는 이유가 다 있네 집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 빨아서 이거밖에 안 보여서 추워서 입고 나온 거라고? 내가 볼 땐 아닌데 난 지금 다 빨아 입고도 괜찮은데요 지금 아니 이게 앞이 안보여가지고 가발을 썼는데 안 보여서 아니 가발을 앞을 보이는 건 사연이 형님 아니 구이하고 형님 컨텐츠를 끝났는데 집에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치우고 또 여기를 야 대단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먹방 하시죠 그러면 이왕 이거 잡으신 거 같이 다 드시죠?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말을 기다리신 거죠? 아유 섭섭했어 왜왜?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유튜버 찍는데 국자를 연장해서 꽂아놨다고 또 카메라 앞에 들어와야 되는데 니 지금 뭐 이거 이 뭐야 이 욕하는 거야? 국자로? 아니 유튜버를 좀 보면 연구 좀 해봐 이게 뭐냐 이게 국자를 카메라 가면 저기서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고 아 몰라 너무 모른다 근데 자 아 쏘가리 회 매기 쏘가리 이렇게 잡어 매운탕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보이세요? 가위로 좀 잘라드린다니까 형님 배 안고파 어 예? 배 안고프신데 뭐 하러 왔어요? 우리 또 사장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근데 왜 젖을 왜 그렇게 아니 직원이 버버리를 입으셨네 자노랜 메이커 좋아해 야 자논 봉급 타가지고 뭐 사다보면 뭐 없어 자논 이상하게 메이커를 좋아하더라고 자 자 아 아 아 왜 이쪽에다 해 또 자 형님 형만 이렇게 일단 깔아놔 응 자 알겠어? 되니까 일단 자 알고보니까 형님이 그 단양 구경시장 청년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 맞아 네 오케이 예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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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어어어 저도 일이 있기 때문에 어 먹는 척만 했습니다 자 형님 소가리 회 오케이 오케이 예 음 아 나도 회를 먹었어 아우, 맛있다. 내가 고소하고 단내가 들어가지고. 질리지, 너는? 너무 많이 먹으니까. 저는 많이 안 먹으니까. 소가지 우린 많이 못 먹는다니까? 팔아야지 그걸 어떻게 많이 먹어. 또 파타고니아. 그거 많이 물어봤어. 아, 빵 터진 거.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알아? 네. 내가 형님한테 파타고니아 선물했거든. 선물했거든. 파타고니아 아닌데요? 파타고니아 아닌데요? 아, 그럼 뭔데? 팔공포. 팔공포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또 그 얘기를 해? 아, 이거 김장김치거든? 이거 통으로 하나 드셔봐. 아, 진짜로. 이거, 저걸 싸도 돼. 형님 잠깐만 있습니. 음. 김치 맛있죠? 아까 배부르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. 안 드신다. 아, 맞다. 안 드신다 이렇게. 다 됐지? 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 맛을 노래로 표현해 주세요. 오늘은 가지마. 오늘만 가지마. 어떤 맛이라는 거예요? 이렇게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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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고딱 맛있네 아우 와 대가루 맥이 머리가 얼마나 야 볼살 맥이 볼살 아우 아우 오늘 교훈아 하나 얻으셨죠? 응 뭐지? 엄마한테 엄마한테? 왜 이렇게 잘 걸려? X댔다 X댔다 아우 아우 네 뼈가 잘 걸리더라 안 씹어서 그래 안 씹어서 등 한번 두드려줘봐 아니 전에도 먹다보면 뼈가 엄청 잘 걸려서 쟤는 울리 이게 이게 제가 그나마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딱 걸렸다 딱 삼키는데 이게 딱 들어가더라구요 딱 꽂힌 느낌이 딱 들었어 근데 내가 있느니까 꽉 하니까 압력에 의해서 탁 나왔어요 나는 안 건강해가지고 힘이 없는거죠 비실비실하니까 땀만 먹어야지 에이 땀이 아니지 이건 씻은거잖아 아우 자 이제 라면 투하 나는 이거 가시 때문에 무서워서 못 먹겠다 아 와 이쪽에 이쪽에 뭔가 푹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 음 광수코 돌고 면은 야 나는 이거 영상이 실수로 삭제되더라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 또 가시야? 까시가 쓰여있어 응... 마가하고... 겁이 나! 아이씨! 김치랑 쑥갓이 딱 고이게 집잖아! 오오! south2ntd 음! 밥, 김치랑 쑥갓이 딱 고이게 집잖아! 자, 이거 한 잔 마셔주고 면치기의 정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! 말해! 이야! 너무 맛있네! 자, 이상으로 소가리의 소가리 매기 잡어 매운탕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! 후! 와! 후! 와! 후! 너 왜 한봤자 늦어? 와! 후! 와! 후! 안녕하세요!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현남게르 스타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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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